우리는 매순간 누군가와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. 오늘도 수많은 경쟁을 버텨온 당신, 경쟁에 지친 당신에게 쉼을 주는 스포츠를 소개합니다. 저희는 나무에 올라가서 수목관리를 하고, 그 나무에 올라가는 기술을 이용해서 트리클라이밍 레포츠라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고, 그 기술을 또 지상으로 갖고 내려와서 놀이 콘텐츠를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. 처음 시작할 때 단순하게 밧줄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, 사실 트리클라이밍이라는 걸 생각할 때 트리클라이밍 레포츠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됐던 게 아니고, 사람이 자연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닐까?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. 세상에 저도 살다 보니까 저도 너무 강박하고, 저랑 같이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친구들도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너무 강박한 걸 느끼고,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, 답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, 자연으로 나가야겠다, 숲에 가서 놀아야겠다 해서 바로 찾아뵙습니다. 나무에서 나는 무얼 얻어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운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나무에 올라가면 물리적으로 살짝 환경과 분리되어 있어서,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, 살아있는 나무로부터 얻게 되는 그 따뜻한 온기 느끼면서, 내가 운전한 나로 서 있는 시간, 나무가 죽은 운전한 너만의 시간, 이런 걸 얻게 되거든요. 이기는 것이 아닌 모르는 것,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, 트리클라이밍입니다.